안녕하세요 루코플러스입니다. 오늘의 해외직구 핫딜정보 모아서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러가지 명품제품들 소개해드릴거고 특히 발렌시아가 신발들 굉장히 많은 세일하고 있습니다. 그거 찾아보시면 되고 자디겜 볼테르 제이크루 50% 세일정보 뉴발란스 993 제품 폴로 자켓 그 다음에 이베이에서 블랙프라이데이 세일하는 링크 나왔습니다. 블랙프라이데이 세일페이지 안내를 해드릴거고 그리고 아마존에서 판매하고 있는 갤럭시와치 레노버에서 컴퓨터 제품까지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세요. 직구정보통 채널이 처음이신 분들은 구독 그리고 알람설정 해주시면 빠른 정보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루코플러스입니다. 일단 소개시켜드리기 전에 오늘 소개시켜드리는 모든 내용은 아래쪽 설명부분 안에서 찾아보실 수가 있습니다. 할인코드도 아래쪽 설명부분 안에서 찾아보실 수가 있고 궁금하신 점은 언제든지 댓글로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처음 소개시켜드릴 사이트는 마이테레사에서 발렌시아가 제품 굉장히 많은 세일하고 있습니다. 어저께 좀 급하게 나온 세일이라서 글로도 설명을 드렸는데 만약에 글 받지 못하신 분들이라면 구독이랑 알람설정을 해놓지 않으신 거니까 구독이랑 알람설정 해두셔야지 글로 받는 세일 정보도 받아보실 수 있다는 거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마이테레사 발렌시아가 세일은 오늘 종료됩니다. 프라이벳 세일은 굉장히 짧은 세일이기 때문에 딱 하루만 세일하는 거라서 오늘 종료가 된다는 거 참고하셔서 빨리 들어가서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들어가서 보시면은 트리플S 제품 30% 세일하고 있고 굉장히 인기 있는 색상입니다. 이 색상도 올검 뭐 이런 것만 생각하시는데 글리터 제품도 굉장히 인기가 있는 색상입니다. 20% 세일 받아서 구입하실 수가 있습니다. 아래쪽으로 내려보시면 이런 색상 이런 색상도 찾아보실 수 있고 어저께 올검 올검 바로 소개시켜드렸는데 바로 품절됐습니다. 바로 품절됐으니까 글로 이런 건 받아보셔야지 빠르게 받아보실 수 있다는 거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흰색은 아직도 판매되고 있고 트리플S 다른 제품 찾아보실 수 있고 트랙슈즈라든지 그리고 다른 트리플S 색상들 여러가지 찾아보실 수 있고 많은 세일 되고 있으니까 들어가서 둘러보시고 맘에 드시는 제품 있으시면 구입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껌흰만 찾으시는데 요즘에 나온 제품들은 껌흰을 찾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이런 제품도 굉장히 많이 구입하십니다. 이렇게 핑크색으로 포인트가 들어간 제품인데 이 제품도 실제로 보면 굉장히 이뻐서 많이들 구입하시는 색상입니다. 여러가지 제품들 찾아보실 수 있으니까 발렌시아가 제품 신발 구입하시려고 생각하셨던 분들은 지금 바로 들어가셔서 구입하셔야 되겠습니다. 현재 마이테레사에서 판매하고 있고 이 사이트 한국으로 직접 배송을 해주는 믿을 수 있는 그런 사이트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 소개시켜 드릴 사이트는 아웃넷입니다. 아웃넷은 넷다포르테의 아울렛 매장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사이트 한국으로 직접 배송을 해주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구입을 하시고 아울렛 매장이기 때문에 굉장히 가격이 저렴합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클리어런스 세일에서 최대 80%까지 세일하고 있는데 많은 제품들 찾아보실 수가 있습니다. 아래쪽 링크 클릭해서 들어가시면 세일 전체의 페이지 보실 수 있고 대략 12,000여가지 제품을 세일 판매하고 있습니다. 넷다포르테의 아울렛 매장이기 때문에 명품을 판매를 하고 있는 것을 찾아보실 수가 있습니다. 발렌티노 제품 보실 수 있고 질샌더 발렌티노 제품 또 있고 켈빈클라인이라든지 토리버치, 빈스, 알렉산더왕, 짐머맨, 레겐본, 끌로에 등등 여러가지 제품도 찾아보실 수가 있습니다. 지금 보시면 이런 제품 같은 경우도 75%나 할인된 가격에 판매를 하고 있는 거고 여러가지 제품들 하나씩 둘러보시고 쇼핑하시면서 구경하실 분들은 여기 들어가셔서 전체 세일 사이트에서 찾아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고 여기서 가장 많이 구입하시는 제품으로는 마주랑 산드로 제품을 가장 많이 구입하시는데 지금 보여드리고 있는 페이지는 마주 제품입니다. 70% 이렇게 세일하고 있어서 이런 자켓 100불이 되지 않습니다. 이런 셔츠도 70불, 스커트 45불 굉장히 저렴하게 판매를 하고 있으니까 들어가서 둘러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대부분의 제품들이 100불이 넘지 않을 정도로 많은 세일하고 있으니까 꼭 한번 들어가서 둘러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가지 제품들이 있고 마찬가지로 산드로 제품도 지금 보시면 이런 자켓 굉장히 저렴하네요. 114불에 판매하고 있고 원피스라든지 블라우스 등등 여러가지 제품들 찾아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많은 세일할 때는 사이즈가 굉장히 빠르게 빠지니까 꼭 한번 들어가서 빠르게 둘러보셔야 된다는 점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 소개시켜 드릴 사이트는 팟패치부터 브라우스 패션, 매치스 패션 등등 여러가지 명품 사이트들을 소개를 해드릴 건데 프라이벳 세일하고 있고 프라이벳 세일 종료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프라이벳 세일 마냥 하는 게 아니고 대략 이틀에서 3일 정도만 진행하기 때문에 며칠 전에 소개를 해드렸고 전부 다 세일이 종료가 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빠르게 들어가서 둘러보셔야 된다는 점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프라이벳 세일 같은 경우에는 반드시 로그인을 하셔야지만 보실 수 있다는 것도 참고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보여드리고 있는 페이지는 팟패치에서 프라이벳 세일하고 있는 거 최대 50% 세일하고 있는 남성용 페이지입니다. 들어가서 보시면 바버 자켓부터 시작해서 아디다스 나이키 제품, 중저가 제품부터 시작해서 고가의 제품까지 전부 다 판매하고 있습니다. 만개가 넘는 제품들을 판매를 한 정도로 굉장히 많은 제품 찾아보실 수 있으니까 들어가서 둘러보시고 구입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방식 스웨터라든지 오프 화이트 신발, 바버 자켓, 폴로 등등 많은 제품 찾아보실 수 있습니다. 꼭 들어가서 둘러보셔야 되고 명품 구입하시고 싶으신 분들이 아래쪽에 댓글로 어떤 제품, 어떤 제품, 어떤 브랜드 보고 싶어요 이렇게 질문을 많이 남겨주시는데 그냥 질문 남겨주시지 마시고 들어가서 본인이 원하시는 제품 여기다 검색해보시면 됩니다. 팟패치 같은 경우에는 한국어로 검색해도 전부 다 나오기 때문에 한국어로 검색을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런 식으로 검색을 해보셔서 찾아보셔야 되는 거고 제가 일일이 본인의 원하시는 스타일을 전부 다 찾아볼 수가 없기 때문에 꼭 그런 식으로 들어가서 둘러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여성 제품들도 50% 세일하고 있는 페이지 아래쪽에 링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들어가서 보시면 되고 팟패치 이렇게 한국어로 전부 다 보여주고 있어서 구입이 편리하고 이전에 직구하는 방법도 만들어놨으니까 그 영상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세일하는 제품은 아니고 정상가 제품 구입하실 분들은 정상가 제품도 할인받아서 구입할 수 있는 할인코드 받는 방법이 팟패치 직구하는 방법 영상에 포함이 되어 있으니까 그 링크 클릭하셔서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성 제품들도 굉장히 많은 제품들 세일 판매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소개시켜 드릴 사이트는 브라운 패션입니다. 브라운 패션 같은 경우에도 현재 많은 세일하고 있습니다. 최대 50%까지 세일하고 있으니까 들어가서 둘러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사이트도 마찬가지로 한국으로 직접 배송을 해주는 사이트이고 지금 보시면 가격이 하나로 보여지고 있고 관부가세가 전부 다 포함된 금액이라서 지금 보시는 금액으로 바로 구입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지금 보여드리고 있는 페이지는 남성용 제품들 세일하고 있는 페이지 보여드리고 있는데 다른 사이트에서는 찾아보실 수 없는 여러가지 제품들 찾아보실 수 있고 이 사이트는 영국 사이트입니다. 영국 사이트랑 참고하시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믿을 수 있는 사이트이고 지방시부터 시작해서 발망 여러가지 제품들 베르사체, 탄브라운, 코트 등등 여러가지 제품들 찾아보실 수가 있습니다. 최대 50%까지 세일해서 많은 세일 받아서 구입이 가능합니다. 자켓류, 패딩류 굉장히 많이 포함되어 있어서 한번 들어가서 둘러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명품 패딩이라고 알려져 있는 이브살로몬 같은 경우도 40% 이렇게 세일에 포함되어 있어서 이 제품 둘러보시면 좋을 것 같고 꼼데 가르송이라든지 이브살로몬 제품이 굉장히 많네요. 여러가지 오프 화이트 제품도 많고 발망 제품도 많고 다른 곳과는 좀 색다른 제품들을 세일 판매를 하고 있어서 이 사이트도 반드시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찬가지로 여성 제품들도 최대 50% 세일하고 있으니까 마찬가지로 들어가서 둘러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 보여드릴 사이트는 매치스페션입니다. 매치스페션이 현재 최대 50%까지 세일하고 있습니다. 17,000여가지 제품, 여정 제품 17,000여가지 제품들이 세일 판매하고 있어서 들어가서 둘러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들어가서 보시면은 여러가지 생로랑이라든지 발렌시아가 제품들 많은 판매하고 있으니까 들어가서 둘러보시고 구입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전에 매치스페션 직구할 방법도 올려드렸는데 거기 15% 할인받을 수 있는 할인코드가 있기는 한데 아마 세일 제품에 먹히지 않을 것 같다는 거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 할인코드 받는 게 힘들다 하시는 분들은 제가 아래쪽 댓글로 문의주시면 제가 할인코드 드릴 수 있습니다. 할인코드 가지고 있는 게 몇 개가 있으니까 말씀해주시면 15% 할인코드 드릴 수 있습니다. 근데 정상가 제품에만 아마 적용이 될 거라는 거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마른 이 트렁크백도 보이고 여러가지 제품들 찾아보실 수가 있습니다. 다양한 제품 찾아보실 수 있으니까 들어가서 찾아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많은 제품들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남성 제품들도 최대 50% 세일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저께랑 보여드린 게 다른 게 어저께도 들어가셨던 분들도 반드시 오늘 들어가 보셔야 되는 게 지금 보시면 여기 신규 세일이라고 되어 있는 제품들이 있습니다. 이런 제품들 전부 다 새롭게 세일이 추가가 된 겁니다. 굉장히 많죠. 전부 다 신규 세일 이렇게 붙어있는 정도로 많은 제품들이 세일에 어저께 볼 수 없었던 제품들이 많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다시 들어가서 둘러보셔야 된다는 거 참고하시고 구경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매치스페션 같은 경우가 다른 곳보다 원래부터도 가격이 저렴하기 때문에 지금 보시면 발렌시아가 제품도 전부 다 가격이 다 떨어졌습니다. S제품 다시 돌아와서 매치스페션 같은 경우에는 다른 곳보다 원래부터도 가격이 저렴하기 때문에 이렇게 세일하면 훨씬 더 저렴한 금액에 구입을 하실 수가 있고 많은 제품들을 많은 브랜드들 세일에 포함되고 있기 때문에 들어가서 둘러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찬가지로 옆쪽에서 디자이너 부분에서 본인이 원하시는 거 검색해 가지고 클릭하시면 찾아보실 수 있다는 거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 소개시켜 드릴 사이트는 룰랄라에서 판매하고 있는 토리버치 제품들 안내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룰랄라 사이트 같은 경우는 플래시 세일 사이트로 특정 시간에 특정 제품을 판매하는 그런 사이트입니다. 이 사이트 처음 들어가시면 가격이 보이지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가입부터 하시고 둘러보셔야 된다는 점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래쪽에 제 초대링크 드릴 텐데 초대링크 통해서 가입하시면 저에게 일정 정립금이 쌓이게 되니까 미리 감사의 말씀도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룰랄라 사이트 같은 경우는 100불 이상 구입하시면 한국으로 직접 배송해 주는데 10불만 내시면 배송비 10불만 내시면 받아보실 수 있다는 거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보여드리고 있는 페이지는 신발류 그리고 지갑 악세사리 등을 모아놓은 그런 페이지입니다. 많은 세일하고 있으니까 들어가서 둘러보시면 될 것 같고 플랫슈즈 플랫슈즈 굉장히 많다는 거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편의상 저는 한화로 보여드리고 있는데 맨 위쪽 오른쪽 위쪽에서 쉬핑을 한국으로 설정하시고 커런시를 US달러로 설정해서 보시면 보시기가 편하고 이중 환전도 막으실 수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수수료 아껴서 구입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200불 넘지 않게 구입하시면 관부가세 따로 없이 구입이 가능한 거고 100불 넘게 구입하시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10불만 내시면 한국으로 직접 배송을 해주는 그런 사이트입니다. 그리고 핸드백만 이렇게 모아놓은 페이지도 따로 있습니다. 아래쪽에 두 개다 링크 드릴 테니까 들어가서 둘러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런 제품 25만원밖에 하지 않고 여러가지 제품들 저렴하게 구입을 하실 수가 있으니까 들어가서 둘러보시고 도리버치 제품 구경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 소개시켜 드릴 사이트는 자디겜 볼테르 공식 홈페이지입니다. 자디겜 볼테르 제품 굉장히 많은 세일하고 있습니다. 최대 40%까지 세일하고 있고 그 다음에 신규로 가입하시는 분들은 할인코드 아래쪽에 드릴 건데 그 할인코드 넣으시면은 10% 추가 세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지금 보시면은 이렇게 파이널 세일해가지고 많은 제품들 세일하고 있고 추가 10% 세일 받아서 구입이 가능합니다. 자디겜 볼테르 제품도 백화점에 입점이 되어 있는 브랜드이고 굉장히 비싼 그런 제품들입니다. 이 사이트 공식 홈페이지이기 때문에 직접 배송되지 않고 배송된 지 통해서 받아보셔야지 됩니다. 미국 사이트이기 때문에 200불 넘지 않게 구입하시면 관부가세 따로 없다는 점도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러가지 제품들 찾아보실 수 있고 남자 제품도 여러가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소개시켜 드릴 사이트는 제이크루입니다. 제이크루 어저께도 설명을 드렸었는데 할인코드 드린다고 하고 할인코드 까먹고 안 드려가지고 다시 한번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면은 세일하는 제품들 추가 50% 세일하고 있습니다. 할인코드는 아래쪽 설명 부분 안에서 찾아볼 수 있고 어저께보다 더 많은 세일되고 더 많은 제품이 세일에 포함이 되었습니다. 지금 보시면은 여성제품 세일하는 페이지 들어가서 보고 계신데 지금 보시면 가격이 이미 이렇게 50% 세일되고 있습니다. 90불짜리 제품을 43불에 현재 판매하고 있는데 지금 이 가격에서 할인코드 입력하시면 50% 추가 세일됩니다. 그래서 20불 정도에 구입이 가능하다는 거 참고하시고 둘러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반팔 티셔츠 이런 것들도 굉장히 저렴합니다. 지금 이런 반팔 티 같은 경우에는 7불에 판매하고 있는데 50% 세일되면 3불 5천원 정도면 구입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그 외에도 여러가지 제품도 찾아보실 수 있으니까 들어가서 둘러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반팔 위주로만 보여지고 있는데 아래쪽으로 내려보시다 보면은 후리스라든지 자켓류도 찾아보실 수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남성 제품들도 세일하는 제품들 추가 50% 세일받아서 구입이 가능합니다. 이런 맨투맨 같은 경우 35불에 판매하고 있는데 50% 할인받으면 17불에 구입이 가능하니까 굉장히 저렴하게 구입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아이들 여성 아이들 제품들도 찾아보실 수가 있고 마찬가지로 남성 아이들 제품들도 이렇게 찾아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 보셔야 될 제품이 제이크루에서 파카 이전에도 설명을 해드린 적이 있고 영상도 만들은 적이 있습니다. 영상 보고 참고하시면은 제이크루 직구하는 방법이라든지 이 제품도 설명 찾아보실 수가 있는데 이 제품 같은 경우에는 아이들이 입어도 좋지만 16사이즈 같은 경우 사이즈 차트 한번 보시면은 걸스 탑 부분에 16사이즈 보면은 센티미터로 바꾸고 16사이즈 보면은 키가 162에서 173입니다. 16사이즈로 구입하시면 아이들 제품인데 키가 162에서 173 그러니까 어른들도 충분히 맞을 수 있는 그런 사이즈입니다. 그래서 많이들 구입하시는 거고 50% 할인받으면은 굉장히 저렴하게 구입이 가능합니다. 대략 10만원 안쪽으로 또 구입이 가능하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구입을 하시는 그런 제품입니다. 색상 다양하게 여러가지 찾아보실 수 있다는 거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 소개시켜 드릴 제품은 조시네 뉴발란스에서 판매하고 있는 뉴발란스 993 운동화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계속해서 문의를 하고 계시고 현재 이 사이트에서 가장 저렴하게 판매하고 있기 때문에 들어가서 바로 구입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조시네 뉴발란스 사이트 같은 경우에는 뉴발란스의 공식 아울렛 매장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래쪽 링크 클릭해서 들어가시면은 993 제품만 모아져 있는 페이지로 바로 이동해서 들어가서 보실 수가 있습니다. 지금 보시면 99불 50센트에 판매하고 있어서 43% 정도 할인된 금액으로 구입이 가능합니다. 그 다음에 아래쪽으로 내려보시면은 990 V4도 여러가지 찾아보실 수 있고 993 제품 여러 다른 색상도 찾아보실 수가 있고 그리고 가격이 조금 다른 걸 보실 수가 있는데 여기 위에 있는 993은 99불이고 여기 아래에 있는 것은 120불이고 여성 제품도 여기 아래에 있는 것은 120불입니다. 이 제품 같은 경우에는 팩토리 세컨 이렇게 적혀져 있는 99불 굉장히 저렴하게 판매하고 있는데 그 이유가 세컨드의 의미는 누가 신다가 하는 중고 제품은 아니고 새 제품인데 새 제품이고 오리지널 패키징에 전부 다 들어가는 그런 제품인데 실밥이 터졌다거나 아주 작은 손상이 있기 때문에 저렴하게 판매하는 제품이라고 합니다. 아래쪽에 나와있으니까 참고하셔서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만약에 마음에 안 드시면 너무 문제가 있다거나 하시면 반품도 할 수 있다고 합니다. 동일하게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 실밥 터진 거라든지 이런 것들 크게 신경 쓰지 않는 분들은 저렴하게 구입을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민감하신 분들은 아래쪽으로 내리셔가지고 120불짜리 이 제품으로 구입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 소개시켜 드릴 사이트는 랄프로렌 폴로에서 아직도 자켓류 30% 추가 세일하고 있고 거기서 추가 15% 세일하고 있습니다. 아직도 많은 제품들을 판매하고 있고 많은 분들이 들어가서 구입하고 계시기 때문에 꼭 들어가서 둘러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매년 살펴보자면 랄프로렌 폴로 같은 경우에는 계속해서 세일이 진행이 됩니다. 현재는 30%만 세일하고 있지만 블랙프라이데이가 지나서 12월달 막바지로 접어들면 추가 50%까지도 세일 정보가 나옵니다. 하지만 그때는 재고가 진짜 없습니다. 왜냐하면 30% 플러스 15% 세일받아서 구입하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나중에는 재고가 없어서 구입이 힘들다는 것도 참고하시고 구입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보시면 여러가지 남성분들 자켓 지금 보시면 이렇게 택 30% 플러스 15% 오프 적혀져 있는 제품들은 전부 다 아래쪽 할인코드 입력하시면 지금 보시는 금액에서 30% 플러스 15% 세일됩니다. 아래쪽으로 내려보시면 이런 자켓도 있고 퀼팅 조끼, 퀼팅 자켓 이 제품도 굉장히 많이 구입하시는 제품인데 이 제품은 특히 260불로 세일 판매하고 있고 추가 세일 되기 때문에 많은 세일 받아서 200불 안쪽으로 구입하실 수가 있습니다. 여러가지 제품들 찾아보실 수 있다는 거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현재는 미국 내 배송 하나만 사도 무료로 해주고 있습니다. 배송 대행지로 보내서 받아보셔야지 되는 그런 사이트라는 거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 이 사이트 직구하는 방법 이전에 만들어놓은 영상이 있으니까 보고 참고하시면 자세하게 안내 받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마찬가지로 여성 제품들도 자켓 여러가지 판매하고 있는데 자켓률도 전부 다 30% 플러스 15% 세일 판매하고 있습니다. 여러가지 제품들 찾아보실 수 있으니까 여성 제품도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아이들 제품도 30% 플러스 15% 세일 됩니다. 여러가지 제품도 찾아보실 수가 있으니까 들어가서 둘러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제품 굉장히 많이 구입을 하시는데 가격이 이전보다 조금 더 떨어졌기 때문에 현재는 80불 때 구입이 가능한 그런 제품입니다. 이 제품도 찾아볼 수 있고 현재 보여드린 제품은 2세에서 6세짜리 제품인데 7세에서 큰 아이들 제품들도 따로 있으니까 마찬가지로 사이트 들어가서 둘러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 소개시켜 드릴 사이트는 이베이에서 얼리 블랙프라이데이 딜스페이지가 따로 공개가 됐습니다. 그래서 딜스페이지는 이전에 설명드린 링크와는 다르게 블랙프라이데이 세일이 정식적으로 들어가기 전까지는 많은 제품들이 이곳에 포함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들어가서 둘러보시면 좋을 그런 페이지라는 거 참고하셔서 들어가서 둘러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가지 제품들을 모아서 판매를 하고 있는 사이트이고 계속해서 업데이트가 되고 계속 세일이 빠지고 들어오고 하는 사이트이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들어가서 둘러보시면 좋을 페이지입니다. 이 페이지 참고를 하시면 좋다는 거 컴퓨터 관련된 제품이라든지 의류, 보석류 등등 여러가지 다양하게 올라오는 페이지이고 현재는 7페이지밖에 없는데 계속해서 세일 상품이 추가가 되고 있다는 점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둘러보셔야 좋을 이베이 데일리 딜스 페이지 이전에도 여러 번 설명을 해드린 적이 있는데 데일리 딜스 페이지도 반드시 들어가서 확인을 하셔야 된다는 거 지금 들어가서 보시면 65인치 OLED, LG 텔레비전 47% 세일된 금액으로 판매하고 있고 아래쪽으로 내려보시면 고프로 히어로 블랙 제품도 보이고 삼성 갤럭시 노트 10 플러스 제품 완전 언락된 제품 27% 할인해서 판매하는 것도 보실 수 있고 여러가지 아이폰 찾아보실 수 있는데 이렇게 쇼75 뭐 이 부분 이렇게 클릭하시면 더 많은 아이폰들 찾아보실 수 있다는 거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아이폰 구입하실 때 이렇게 클릭 아무거나 해보셔가지고 만약에 리퍼 제품이라면 셀러 리퍼 비스도 이렇게 되어 있는 제품은 구입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메뉴팩처 리퍼 제품으로 구입하셔야지 스크래치나 이런 것들 없는 제품 양질의 제품을 받아보실 수 있다는 점 참고하셔가지고 메뉴팩처 리퍼 그러니까 공장에 들어갔다 나온 그런 제품을 구입을 하셔야 좋습니다. 셀러 리퍼 제품 같은 경우는 판매자가 직접 본인이 고쳐서 판매를 하는 거니까 스크래치라든지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점 참고하시고 구입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러가지 의류라든지 신발이라든지 향수들 많은 제품들이 이곳에서 판매하고 있으니까 텔레비전도 이곳에서 보이고 여기 클릭하시면 더 많은 텔레비전 모니터 등등 찾아보실 수가 있습니다. 여러가지 제품들 지금 보시면 보스 콰이 컴포트 2 제품도 보이고 소니 헤드폰도 보이고 여러가지 제품 이런 식으로 이렇게 클릭해서 보시면 여러가지 제품도 찾아보실 수 있으니까 본인이 기다리셨던 제품 나오면 이쪽 사이트 들어가서 바로 구입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서피스 프로 그 다음에 뭐 카메라 제품도 여러가지 다양하게 있습니다. 그 다음 소개시켜 드릴 제품은 삼성 갤럭시 왓츠입니다. 액티브 2 제품은 아니고 원 제품인데 굉장히 많은 세일에서 판매하고 있습니다. 현재 152불에 판매하고 있으니까 구입하실 분들 구입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직접 배송되지 않고 배송 대응지 통해서 받아보셔야 된다는 점 참고하시고 구입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갤럭시 왓츠 액티브 2 제품도 세일이 나왔기는 했었는데 바로 세일이 종료가 됐습니다. 다음번에 또 나오면 안내를 다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보여드릴 제품은 애플 에어팟 제품 아직도 굉장히 많은 분들이 문의하고 계신데 애플 에어팟 제품만 모아져 있는 아마존 링크 아래쪽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들어가서 보시면은 가격 약간 더 떨어졌습니다. 애플 에어팟 2세대 제품이고 선을 꼽아서 충전하는 그런 제품 139불에 현재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무선 충전되는 제품은 164불에 판매하고 있고 아래쪽으로 내려보시면 에어팟 프로 제품도 현재 15불 정도 할인하고 있는 235불에 판매하고 있습니다. 가격이 에어팟 프로 같은 경우는 어느정도 떨어질지는 모르겠지만 특가 상품으로 판매하는거 제가 270불까지 봤습니다. 270불까지 봤는데 만약에 그정도 가격이 떨어지면은 정말 피특입니다. 진짜 나오면 바로 1분만에 사라질 정도로 굉장히 빠르게 할인이 종료가 되기 때문에 그런 제품 구이기는 좀 힘들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현재 주문하시면 12월 6일에서 12월 20일 사이에 도착한다고 합니다. 한국 공식 홈페이지에서 들어가서 보면 한국 공식 홈페이지에서도 주문하면은 12월 12일 이렇게 받을 수 있다고 나오네요. 이렇게 나오니까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 셀 같은거 필요없다 나는 빠르게 받아보시고 싶으시다 하시는 분들은 여기 보시면 픽업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구입하시고 픽업을 여기서 가로수길에서 픽업하시는 방법도 있으니까 그렇게 해서 구입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여기서 주문은 하시고 가셔야 된다는 점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거 링크도 한국 공식 홈페이지 링크도 아래쪽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보여드릴 제품은 노트북입니다. 레노버 14인치 아이디어패드 플렉스 프로 멀티터치 2인1 랩탑입니다. 지금 보시는 제품 굉장히 저렴하게 판매하고 있습니다. 원래 가격 1170불인데 550불에 판매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저렴하게 판매되고 있으니까 들어가서 둘러보시고 구입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BNH에서 현재 판매하고 있고 어저께도 BNH 사이트 설명을 드렸지만 굉장히 많은 제품들 현재 많은 세일하고 있습니다. 이 링크도 아래쪽에 다시 드릴텐데 어저께 보여드린 것과는 다르게 제품들 전부 다 변경이 됐습니다. 지금 보시면은 그래서 들어가서 둘러보시면은 많은 제품들 세일 판매하고 있으니까 꼭 들어가서 둘러보셔야 된다는 거 그리고 어저께 보여드린 애플 15.4인치 맥북 프로 제품은 400불이나 세일하고 있습니다. 어저께는 100불밖에 세일되지 않았었는데 400불 세일되고 있고 삼성 SSD도 여기서 230불에 2TB짜리 판매하고 있고 여러 카메라라든지 컴퓨터 부품류, 모니터, SSD, 그래픽카드 등등 이곳에서 전부 다 찾아보실 수 있으니까 이 사이트 계속해서 들어가서 둘러보시고 컴퓨터 부품 기다리셨던 분들 이 사이트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마지막으로 소개시켜 드릴 사이트는 레노버 공식 홈페이지입니다. 일단 아래쪽 클릭해서 들어가시면은 한국 레노버 사이트로 들어가실 수도 있으니까 만약에 그렇게 되는 부분이라면은 아래쪽 맨 아래쪽으로 내리셔가지고 여기 셀렉트 컨트리 부분 클릭하셔가지고 맨 아래쪽 부분에 유나이티 스테이지 있습니다. 그 클릭해서 보시면은 미국 사이트로 바로 이동을 하게 되겠습니다. 지금 들어가서 보시면은 많은 제품 세일하고 있으니까 들어가서 둘러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현재 최대 53%까지 세일하고 있는 제품도 찾아보실 수 있고 지금 보시면은 블랙프라이데이 세일해가지고 11월 27일 날 종료가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종료가 되면은 사이버 먼데이 세일이 시작이 될 거고 더 가격이 떨어질 수도 있지만 그때는 구입이 어려울 수도 있고 재고가 없을 수도 있다는 점 참고하셔가지고 블랙프라이데이 세일 딜 미리 시작한 거니까 그냥 지금 들어가서 구입하셔도 충분히 저렴한 금액으로 구입하실 수가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레노버 제품, 싱크패드라든지 이런 것들 문의를 하셔가지고 아예 소개를 해드리는 거니까 이쪽 사이트 들어가서 참고하시고 구입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보시면 이런 제품도 1600불 45% 세일된 금액으로 판매하고 있고 그리고 제품에 따라서 다르지만 여기 유스 2쿠폰 돼가지고 여기 땡스기빙 이렇게 적혀져 있는 제품들이 있습니다. 이런 제품 같은 경우에는 구입하실 때 이거 할인 코드 넣으시면 추가적으로 할인되는 그런 할인도 있으니까 이 할인 코드 반드시 넣고 구입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이 페이지 같은 경우는 여러가지 블랙프라이데이 세일 정보 해가지고 나온 그런 페이지이고 지금 보시면 이렇게 클릭하시면 여러가지 다른 정보들도 찾아볼 수 있습니다. 게이밍 PC 이렇게 클릭해 봤는데 게이밍 PC에 관련된 제품들 이곳에서 판매하고 있으니까 이런 식으로 그래픽카드라든지 여러가지 제품들 찾아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찾아보실 수가 있고 그 외에도 데스크탑 딜이라든지 모니터라든지 워크스테이션 서버 등등 일렉트로닉 딜스 여러가지 제품들 세일 판매하고 있으니까 레노버 페이지 들어가서 둘러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사이트 직접 배송되지 않고 배송대행지를 통해서 당연히 받아보셔야 되는 그런 사이트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러가지 마우스라든지 이런 것들도 전부 다 판매하고 있으니까 같이 둘러보시고 구입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의 해외 직구 핫딜 정보는 여기까지 모아서 안내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정보가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그리고 알람 설정에 두시면 빠른 정보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즐거운 하루 되시고 감사합니다.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기 아래쪽에 보이는 통 클릭하시면 구독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알람 설정에 놓으시면 더 빠른 직구 정보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